100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100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우야 아하 좀 이상하다 싶었어 이걸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어 이건 또 뭐야 하하 진짜 흑나무가 나오네요 그만 좀 해 그만 좀 어 법사..버섯? 안해 으악 아하 너무 시끄러워 벗어나고 싶다 바로 아하 맵이 어렵진 않은데 좀 말렸네요 오케잇 옿! 그렇지 좋단 말은 주니어나 쿠파가 나온다는 소리 얘를 꼭 잡아야겠지요? 아? 뭐야 설마 열쇠가 나와서 꼭 잡았어야 했... 아 순간 여기 떨어지게 나서 좀 불안했거든요? 점프가 안 돼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졌는데 히든 블록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작은 상태에서만 칠 수 있게 이렇게 두 칸짜리로 해놨는지 어쨌든 나이스 그... 아... 아... 이것도 쉽지 않겠네요 또 가시돌이의 사이에 있는 군바를 밟아야돼 가 아니라 길이 뚫려 있구나 하하... 제가 또 오른쪽이 뚫려 있는지 못봤... 잠깐만 어이구... 이러지 말자구 아 제발 점프가 안 됐어 아... 상주님 안녕하세요 네... 어이구! 어이구... iego 음.. 오케이잉 역시나.. 좀 불안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한 번 떨어져 봤는데 역시나 믿어서는 안 됐어 좋았쓰 굳이 스프링 안 밟아도 되잖아 오케이잉 자 풀리기 좀 전에 어라? 잠깐만 이거 괜히 버섯 유지하고 유지해진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좋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혹시나 아 어라? 오 유구 나이스 결국 역시 버섯 유지했던 건 의미가 없었죠? 올라오는데 불편하기만 했어 아니? 근데? 신기록? 뭐 나온다 아 앗 갑니다 어이구 아 한번에 가는 거는 무리입니까? 어이구 비제이패스님 안녕하세요 비제이패스님 아 아 아 살았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설마 쿠파한테 있냐? 열쇠? 마리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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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셨다고요? 그럼 원래 위우는 있으셨어요? 아 아 이러지 말자고 우리 어 잠깐만 폭탄으로 이거 오른쪽을 뚫어가지고 또 일로 진행을 해볼까요? 아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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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줘 제발 아니 닌텐도를 한다고? 어? 3GS? 아 그지같애 아 국내 국내 정발도 이제 한달도 채 안 남았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국내 걸로 사시지 기왕이면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얘를 끝까지 잡은 이유 아 맞다 이거 안 숙여지지 아 망했네 아 이분은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에이 여기서 쓰려고 했던게 아닌데 그니까 요렇게 되잖아 이래서 이렇게 쓰려고 했던게 아니거든요 여기 넘어가가지고 쓰려고 했던건데 이렇게 그래요? каждый 세어 기대가 되시겠네. 빨리 와가지고 재밌게 즐기시면 좋겠네요. 아이고, 맨폭탄? 저 위에 구름이 있나봐요. 아... 매섭다. 일루와. 일루와. 간다. 게임 끝나라. 게임 끝나라. 최대한 위로 올라갔다가. 사라질 때쯤.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점프. 오케이. 와, 근데 이 애를 끝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폭탄으로 저기 오른쪽 벽을 뚫어버리면 두 번째 앱을 안 해도 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 왔으니까 그냥 갑시다. 아이고, 뭐 그냥 금방 가지네요. 다시. 비켜. 진짜 명중률이 장난 아니죠? 이번에도 살짝 조금 먼 위치에서 사라질 거라서 점프를 잘 해줘야 돼. 오케이. 좋아요. 요번에 깹시다. 벗어먹고 왔으면 깨야지. 일단 위로 올라가. 요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이 끝났다. 그러면 점프해도 되지만 혹시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한 번 싹 봐주고 아까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끝났을 텐데 올라가기 전에 파이어몰이 날아와서 일단 이 쉘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이 가시도리를 잡아야겠죠. 그리고 또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많으니까 일단 하나씩 제거하면서 길을 잘못 들었죠? 얘도 그냥 제거해 그냥 죽음 다시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쉘이 있는 위치가 진짜 같은데 둘 다 있네요. 잘못 들었어. 중간중간 한 번씩 놔줘야 돼요. 이게 얘네가 살아나거든요. 아 이번엔 맞은 맞는 길이길 맞는 것 같아요. 아 복잡하구만 일로 갓 바로 보여서 다행이야 여긴가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이랬는데 마지막 중에 와서 막혀있는 아 어떻게 이렇게 다 틀리지? 제발 좀 맞는 길이길 그냥 막 왔거든요. 맞을 거야. 맞아야만 한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제발 아 아 말도 안 돼. 시간 없다. 이거 시간으로 죽겠는데요? 이거 이러다가 어 판정 뭔데 대박 아까 여기서 죽었지 순간 막아 놓도는 안 했어요. 불안했다. 도대체 그렇지 이제 슬슬 끝이 보인다.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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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슬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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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 여기 거북이가 또 없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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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여기 거북이가 없어요 근데? 어휴... 어휴... 이러지마바... 거북이가 없어 여기에... 와... 아... 또 쉽지 않겠는데 또...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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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가... 거북이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안 밟혀지네요... 아... 뭐가 이렇게 많이 날라와... 4,6개... 음... 음... 아... 아... 잠깐만... 대박... 아... 대포 타이밍을 좀 맞춰가지고 한 거긴 했는데... 아휴... 아휴... 힘들었다... 아이고... 그래도 신기록은 주네요... 오케이... 이제 어휴... 앙,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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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P 스위치는 없나? P 스위치를 줘라 나 무슨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아 들어가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죠 일단 들어가 어허? 어허? 안 죽였네? 어 이거 다시 처음 거기네요 어? 어허 스프링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다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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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스프 스프링 스프링 스프 스프 스프링 스프 스프링은 안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실 스프 스프링 가져가려면 여기서 P 밟고 다시 문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게 훨씬 편해 사실은 여기서 여기 밟고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 아 잠깐만 이러지마봐 어? 잠깐만 어? 어?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당황한척 했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요 아 스프링을 안잡고 올라왔네? 아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저거는?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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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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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미 거의 끝을 봤는데도 왜 자꾸 스킵하자고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가요 저는